이날 박선주는 정도만 단독 콘서트가 열린 마스터카드에 깜짝 등장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선지의 목적은 무엇일까? 공연을 망치고 싶은 아기를 안고 도착한 박선주의 가족. 박선지는 전유진의 얼굴을 가리키며 리민이 청념을 지키려는 바보 같다고 말했다. 전유진의 아버지는 박선주에게 콘서트에서 퇴출을 요구했고 박선주는 팬들에게 쫓기게 됐다. 전유진의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콘서트 둘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1측은 방송 첫날 민우 아저씨와 절친 남승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영탁, 이명웅, 영이 2천원이 등장한다. 하지만 전유진의 에이전트가 전유진의 서울 콘서트 모델을 업로드했고 그의 레바들이 4건을 폭로했다. 이명웅, 영탁 2천원, 2천원이 되다 오늘 아침 드래곤즈 1차 연습 무대에 올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녹색국회에서 정도만 콘서트에 가서 뮤지션 박선주를 만나 동원, 이명웅에 도전하게 됐다. 박선지의 등장의 경호원들은 박선주의 출연을 막지 못했다. 박선준이 4명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명이 이 멍청이명운 왜 벌써 내 돈을 가져갔어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말했다. 김영은과 박선은 주에게 전유진이 안전할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소리쳤다. 박선지와 이명은 운 좋게도 길거리에서 구운 고구마를 팔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다. 박선주라고 는 정도가 내 도움으로 가수가 되고 나를 배신한 행운하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선주는 2학년 전유진이 나처럼 전문음악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나머지 구강청결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선주, 장민호, 영덕의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영웅들이 일어나 전유진을 연구했다. 장민호 팬들에게 자신과 어린 가수 박선주에 대한 비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은과 박선주의 행보는 팬들이 반발해야 한다. 박선주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했다. 생애 첫 콘서트를 개최한 전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장동건, 오늘 마지막 스타그램 콘서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공개됩니다. 공개된 사진은 관객들과 함께한 단체 사진으로 관객석에서 무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유진의 첫 단도 콘서트 전유진의 이야기 전유진의 콘서트 퍼터 케미스트리로 팬들을 만났다. 이번 콘서트는 26일부터 2시 18분까지 정안동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그들은 함께 전유진의 이야기와 노래로 토크와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3,400석의 티겟은 개봉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전유진 안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3,400석의 티겟은 개봉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전유진 안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